화이팅 소리도 확 줄어든 일산 MRI 과연 오늘 경기가 끝날 때까지 한 골을 넣을 수 있을지. 옥자연. 다시. 고수 얘기해. 다시. 고수 얘기해. 뺏어, 뺏어. 패스 잘 들어갔는데. 자, 옥자연. 다시. 고수 얘기해. 뺏어, 뺏어. 고수 선수 하나쯤. 얼마나 예뻐, 얼마나 예뻐. 공격이래, 우리 공격이래. 제가 언니 줄게요. 자, 한 골 올라올 수 있는. 별채재명이. 아, 쉽습니다. 자, 박사연 잡았고요. 언니 갖고 가요. 자, 센터. 페인트전에 옥자연 있는데요. 그렇지. 그래, 그래, 그래. 그렇지. 그래, 그래, 그래. 슛. 그렇지. 그렇지. 슛. 슛. 아, 첫 골이 꺼졌습니다. 아, 첫 골이 꺼졌습니다. 야, 이건 나가자. 나가가. 나가가 안 돼, 나가가 안 돼. 나가가 안 돼. 나가가 안 돼. 나가가 안 되는 거야. 아니요, 아니요. 나가가. 언니, 언니. 언니, 나가면 안 된대. 나가면 안 돼. 빨리 울고 들어와. 빨리, 빨리 들어와. 나가면 안 된대. 우리 나가면 안 돼. 아니, 골든걸이 타긴 게 아닙니다. 한골드로 한 거예요. 하늘의 흑뚝을 저런다? 하늘의 흑뚝을 저런다? 초초인 줄 알았어. 잘 몰라서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기뻐서구만. 죄송합니다. 숭이 언니가 된 거죠? 나 사실 못 봤어. 숭이 언니가 된, 숭이 언니. 그치? 짱이다, 언니. 그 위치에서 딱 백보드 쏴서. 지옥 씨. 지옥 씨. 와, 너무 멋있다. 나도 하나 놓고 싶다. 다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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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 어딨어. 아, 우리가 수비. 우리 수비. 우리 수비. 우리 수비래. 자, 수비해야죠. 드디어 일산의 마라이 첫 골이 터졌습니다. 빨라, 빨라. 이게 좀 감을 잡았어요, 일산의 마라이가. 민 17 대 2. 14. 막아야죠, 막아야죠. 다수자. 잘한다. 주워 봐. 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들어가, 차이나 들어가. 언니 뺏어, 언니 거 뺏어. 뺏어, 뺏어. 1대1, 1대1. 그렇지, 얘들 1대1. 보수에게. 아, 갑자기 하는. 자, 박미나에게. 앞에 안서민 있는데요. 나이스. 우리 공격. 우리 공격. 잠깐만요. 잠깐만요. 천천히 묶어요. 천천히 묶어요. 천천히. 시간을 충분히 가지도록 해요. 천천히 묶어. 천천히. 천천히 묶어. 다 묶어도 돼요, 이제? 다 묶었다. 다시 송은이에게. 공격 올라가는, 송을 드리블칭하는 송은이. 자, 임수양에게. 그렇지, 어디. 어디, 어디, 어디. 그렇지. 아유. 가자, 예슬이. 예슬, 예슬. 예슬. 녹화운, 녹화운, 녹화운. 드리블, 드리블. 워킹 바이레션을 부르는 심판. 야속합니다. 빡빡해요. 어떡해. 잘했어, 너무 멋있어. 멋있어. 예슬 잘했는데. 그렇지. 그렇지. 아우.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우, 너무 귀엽다. 귀여워. 귀엽다. 도연이, 도연이 한 골 넣어 가서. 한 번. 우리 멤버 신지. 어떻게든 넣기만 하면 돼. 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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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골 넣었어, 오늘 할 거 다 했어. 아, 저희가 다 했어요? 저희 이제 물 먹어도 돼요. 물 아까 많이 먹었다며. 물 먹고 들어가니까 한 골 넣네. 한 통씩 그러면 계속. 수영이, 수영이. 우리 첫 골의 주인공 다시 고수희가 들어옵니다. 고수희 선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 번 골 밑 슛을 기대해 볼 만하죠. 이제 3분 20초간 남은 후반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홍지아, 다시 오른쪽으로 드리블해서 파고 들어갑니다. 저 페이크 쏘으면 안 되는데요. 슛. 괴물센터 고수희의 롱 패스. 옥잘, 앞에 별 있는데요. 아, 길었어요.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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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 몸을 사리지 않는 창고 형. 아, 몸만 갇힌 뭐야. 진짜 멋있다. 쏘리. 아니, 아니, 아니.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 MRI. 아, 좋아, 좋아, 잘 뛰어, 잘 뛰어, 잘 뛰어, 아주 잘 뛰어. 이제 3분 남았습니다. 후반전 3분. 29 대 2. 과연 우리 일산 MRI가 한 골을 더 넣을 수 있을 것인지. 홍지아 슛. 러닝슛. 리바운드. 아산 W온에. 홍지아의 슛. 홍은의 리바운드. 고수희에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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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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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홍지아의 패스. 슛. 고수희 선수가 골밑에서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데요. 야, 잠깐, 잠깐. 좀 기다려, 기다려. 갖고 있어, 갖고 있어. 고수희 너무 먼데요. 파울, 파울. 파울, 파울. 파울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수희랑 저 도연이랑 골밑에 가 있어, 골밑에. 은희랑 별이는 공 잡으면 수희죠, 수희. 팀파울이야. 팀파울입니까? 누가요? 뭐예요? 저거 나 주면 돼. 송은우 선수 받았고요. 트윈타워, 트윈타워. 고수희, 장도연. 고수희, 장도연. 고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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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어볼 아쉽습니다. MRI볼. 우리 꺼. 다시. 아, 불편해. 다시 한번 트윈타워를 이용해야죠. 다시 고수희에게. 얼굴로 받았습니다. 얼굴 잡았어요. 얼굴로 잡았어요. 자, 송은우. 다시 고수희. 다시 고수희.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MRI. 얼굴 괜찮아요? 우리 1단에 말하니. 드디어 승부 형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얼굴로 잡았어. 저런 걸 놓칠 만한데 저걸. 안 놓치고. 언니, 괜찮아요? 언니, 얼굴로 받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언니, 언니. 언니. 언니, 폭소리났어요. 언니, 폭소리났어요. 미안해, 언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다시 줘. 다시 고수희, 장도연을 이용해야죠. 네. 송은우에게. 다시 고수희, 장도연을 이용해야 됩니다. 에이. 그렇지. 그렇지, 오. 슛. 그렇지, 오. 슛. 그렇지, 오. 슛. 송은우. 송은우의 중권이시신단. 공식 질문부터 먼저. 처음부터 저 기둥에 앉혀주셔서. 카메라 찍는 카메라랑 다 달라요? 다 있어요. 괜찮나요? 네. 역시 배우님이라. 근데 신장님이 어떻게 되세요? 175명입니다. 완전 파워풀이에요, 현재까지. 완전 파워풀. 완전 파워풀. 혹시. 네. 큰 병 있으세요, 혹시? 큰 병 있으세요, 혹시? 지병이요? 큰 병 있으세요, 혹시? 지병이요? 네. 지병이요? 그건 좋아져요. 그건 좋아져요. 뛰면서. 벌써 마음의 빗장을 푸셔가지고 다 좋아 보여요, 지금. 다 더 뚫려져요, 농구하면. 좋아하지. 뼈 건강이나 근육 건강 쪽은 어떤 편이세요? 뼈 건강 괜찮은 것 같고 근육도 괜찮은 것 같은 식으로 약간 상체 비만이어서 하체에 무리주는 운동이 약간 좀. 농구 하체 많이 쓰잖아요. 하체 기대하셨는데. 농구 혹시 좋아하시는지. 공으로 하는 거를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 오, 좋은데. 공이 저한테 오는 게 그냥 겁나더라고요. 혹시 농구 폼 한 번 되게 보고 싶어 하는데요, 감독님께서. 슛, 슛. 슛, 슛. 슛, 슛. 어? 괜찮죠? 괜찮죠? 그런데 방금 뚝 소리 난 거는. 나만 들은 거 아니지? 나도 들었는데. 나도 들었어. 나도 들었어. 왜 씹어요, 선배님 그런 거. 아니, 그런데 그렇게 크고 과격한 동작은 아니었는데. 그럴 나이가 좀 돼서 약간 이렇게 팔을 한쪽으로 올리는 것도 좀 힘들어요. shadowns이 날라지 않으면 좋았어요. solo da게 샤월드가 또 프로게임을 끝냈는데. 하루 종일 텐데 그거는 아주 귀찮아. 하루 종일 일정도. 하루 종일ibel. 하루 종. 하루 종일. 하루 종.